어떻게 내가 오는 날 이렇게 비가 오냐? 큰일 났어? 오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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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솔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는 날이에요 공항하면 뭐? 패션! 점조자 같은데? 네 어딨어? 네 여기있어 니 공항 패션은 뭔데? 저는 추워서 패딩 아 진짜 멋을 모르네 제주도 처음 가보나? 야 제주도 바람 세에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 점점 추워 그냥 선글라스 켜서 햇빛에 눈이 붓인데? 이거.. 이거.. 짜갈인가? 제주도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큰일 난 게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오는 날 이렇게 비가 오냐? 일단 빨리 밥부터 먹읍시다. 우리의 제주도 첫 번째 음식 한 번 먹어본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진짜 많이 말해준 곳이거든? 맞냐 맞냐! 뭔가 국이 아니라 죽 같은데? 이렇게 당겨? 이렇게.. 진짜 죽 같네? 아 진짜 이 음식 죽 같네? 자꾸 먹으면 중독성 있다? 아 그래 먹을수록? 응. 처음에 낯설어서 깜짝 놀랐어. 닭죽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나 시골에서 할머니가 해주는 닭죽 맛이 나네. 제주도 하면 몸국도 되게 많이 말했는데 궁금하잖아. 맞아. 혜정님! 명아! 응? 몸국도 나왔는데 몸 좀 담그던가? 아우 제가.. 오 나 바다에 방금 빠진 느낌이랄까? 그럼 나도 먹어볼게요. 일단 몸국을 먹어볼게요. 응.. 이거 무슨 맛일까? 비 온다! 네? 홀! 안 됐네. 잘 딸도 있을까? 비가 온다니. 아니 바람만 분다면서 비우는 거야. 응. 제발 불 따게 해주세요. 제주 여행을 위해서 가장 일단 중요한 게 일단 안내! 안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주 관광... 뭐랄까? 제주 관광 홍보물! 나도 느리네, 봐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 발도 좀 닦고 싶어서... 몸으로 직접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발 닦으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별물, 자연, 휴양림이 있는데 한 바퀴 드시고 조격으로 마무리하는... 아 진짜요? 네, 지금은 겨울이라서... 아 뭐야? 아까 조격이라는 게 찬물 조격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연에서... 겨울이다 보니까 감귤 제철이에요. 맞아요, 감귤하고 바로 감귤 따라봅니다. 둘이 몇 개 딸 거야? 난? 나는? 따름박스 1kg! 헐! 나는 맛있는 걸로만 따를 거야. 따가지고 누구 길에서 맛있나 먹어보자. 어 좋아, 좋다. 좋다, 좋다. 근데 이거는 이미 정답이 정해졌어, 이거는. 형, 제발 소세선물이지만. 왜? 뭐래요? 롤이! 헐, 귤 따기 체험이 안 해. 큰일 났어? 큰일 났지. 큰일 났는데? 여행의 묘미는 원래 돌발 상황이라고 하지. 이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여행 전략의 핵심이지. 다음에 꼭 다시 오겠는가? 네네. 이 맛동산 이름부터 좋더라고요. 네. 귤 맛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진짜요? 귤 맛이라도 볼 수 있어요? 우와 엄청나. 너무 좋아. 하나, 하나, 하나. 와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되게 잔데요? 너무 빨리 먹고 싶다. 너무 맛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맛동산에서는 맛있는 귤을 주셔가지고 이거 먹었고 이제 다음 귤 밭으로 출발. 출발. 어? 귤 엄청 큰 거였는데? 귤 엄청 큰 거? 따왔다. 따왔다, 따왔다. 이거 따가 빨리. 어, 일단 뭐 어디 있어? 어, 여기 자르면 되나? 더? 아, 잠깐만. 아, 진짜 죄송해요. 무서워. 여기, 됐다. 간다, 잘라? 네, 더 아래, 더 아래. 귤을 아래에 잡고. 아, 귤을 아래로. 어, 거기, 거기, 거기야. 거기야, 여기? 거기야. 됐어. 우와. 야, 진짜 할라봉 같아. 어, 네가 딴 첫 귤이야. 우와. 이거 오렌지 같은데, 할라봉? 귀엽다. 어? 귀여워. 야, 근데. 네, 별로 많았겠다. 조그만 거? 조금만 줘. 조금만 줘. 맞았을 것 같아서. 야, 여기. 이거 지금 비가 내리는 건가? 나는, 나는 오빠가 치는 줄 알았어. 이거 뭐 재난 영화인가? 어, 또 다들? 아, 좋아. 아, 좋아. 우리 귤을 찾고 있어, 우리도. 네, 찾아가라. 달려있긴 하다가. 어, 이건가? 아, 미친. 아, 미친 미쳤어. 재수가 이렇게 추운 곳인 줄 29년 인생만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넌 어떠세요? 아, 너무 추워요. 네? 저는 그냥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도 귤이 있네? 아, 나 추워. 아, 나 추워. 아, 나 귤 따고 귤 룩 됐어. 귤 따고 귤 룩으로 바꿔 입었어요. 우와, 소리 봐. 맛있겠다. 아, 짱 맛있네. 맛있다. 도라르번? 오빠, 여기 엄청 커다란 정면에 올라가야 되는데 엄청 큰 도라르번이라 다 우루 바람개비들이 막 낡고 있어. 아, 이게 도라르번? 여기 퍼. 어, 근데, 컬을 어떻게 쳤지? 소 맞으려고 해서 소원이에요. 오. 어, 닿았어, 닿았어. 오, 닿았다. 됐어, 됐어, 됐어. 엄청나, 엄청나. 어떡해, 바람도 불어. 아, 어떡해. 뭐야, 브로레스야. 아, 어떡해. 오늘 최대의, 오늘 최대의 브로레스다. 됐어? 어, 됐어. 어? 뱅당면이다. 어, 어? 어, 동작하고 있는데? 어, 괜찮아요? 괜찮아? 짱추. 땅춥, 땅춥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어. 재밌다. 재밌다. 참돔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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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방어회예요. 방어회예요. 배꼽살이에요. 방어배꼽살. 그래서 더 맛있고 쫀득쫀득하고 약간. 우와. 방어는 배꼽이 맛있어요? 그럼요. 안 보여도 음식 맛보는 건 똑같잖아. 우와, 맛있다. 어? 장오랑 다르지 않아? 어, 맛있어. 달라. 부드러운데 그 식감도 있으면서. 나도 먹을게, 나도. 짠. 내가 봤을 때 이제 우령이도 참돔이예요. 나도 맛있어. 진짜 맛있네. 맛있다. 아, 다르구나. 아, 식감 다르다. 음. 확 다르다, 식감이. 음. 먹어봐. 살짝 카라카라카라 느낌이야. 오. 오. 우령이는 그냥 방어 짠 살 좋아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이제 100번 먹을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딨는데? 이래. 아, 식. 하하하하. 호주. 맞자마자. 어. 그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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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었다. 오, 맛있다. 내가 너 인도해줄게. 오, 오, 오. 아, 뭐해. 아,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야, 나 죽을 뻔했어. 하하하하. 나무가 꽁혀있잖아.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어? 크기 어느 정도 돼요? 궁금했어요. 네. 아. 아. 크. 큰데? 나도 나도. 근데 꽉 차있는 건 아니고. 맛이 그럼 지금 4가지인 거죠? 네. 나는 4가지 다 먹을래. 하하하하. 이제 먼저 도와드릴게요. 어, 저 그럼 카드 좀 들어. 두고 왔어요. 나도 카드 두고 왔어. 아, 저는 카드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바로 옆에 푸딩 비누가 있습니다. 아. 푸딩 비누? 궁금해. 이거 꼭 가져가야겠다. 푸딩 비누 한번 돌아가볼까? 와, 들어가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저희는 온몸가다리를 활용해서 만든 푸딩 비누예요. 아, 이거 진짜 몰라? 네. 우와. 우와,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와.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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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이거를 어른들께 설명드릴 때 향을 뭐라고 설명해주면 좋을까요? 특히 사련이 생기를 걷는 듯한. 오, 일단 사련이 가는데. 대박, 저 사련이 가는데 이제. 아, 진짜? 네. 큰 엄마, 큰 아빠가 좋아하려나? 그냥 막 미끄러져서 못 잡으시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아, 이거 어디야, 어디야. 하하하하. 어, 코앞인가 이제? 여기가? 왕복 requires from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와. 어, 바다야! 하하하하. 우와, 바다 바로 앞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이제. 와. 아 뭐야x3 왜. 무슨 일이야. 하하하하. 아. 으아... 어, 나 물을 만졌다. 하하하하. 초코 맛있을 것 같 flop. 근데 나이크 불은 맛있다. 초코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데 나? 나 약간 바삐코 먹여먹는 것 같은데? 오늘 그냥 빡힐 것 같다. 아우 손이 얼팍해. 누구야? 말차를 섞어갔다. 누구야? 몰라. 마지막에 솔로 끝나는 사람이다. 누구야? 내가 봤다. 아 벅친다? 어. 따가워. 엄청 추워 너무 추워. 화닷바람을 이기러 이제 고기국수 먹으러 출발. 바로. 고기먹어 고기국수. 아 뭐야. 아 뭐가 날 찔렸네. 아 냄새 맡으려고 갔는데 고가 코를 찔렀어. 야 며 며. 꽤 작살나는데? 맛있게 먹네. 진짜 맛있게 먹네. 어때요? 이것도 맛있다. 개 맛있다. 담백하고 깊지? 어. 이거 시키지. 여기는 총 길이가 이게 총 길이가 1.3km. 1.3km면 그렇게 안 넓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눈으로도 지도가 보이나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저희가 어디쯤에 있어요 혹시? 여기가 어디쯤에 있어요 혹시? 여기가 있는 데가 네. 한 위치가 네. 아 지금 여기에요? 저희가? 어. 근데 나는 숲길도 숲길인데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나는 평평해서 좋은데? 난 여기로 걸을게. 나 길로 가려고 하면 걸어가고 싶은 거 같은데? 하. 어. 야 뭐해. 어디서 소원을 빌어야 되나? 저기서. 졌다. 오 됐다 됐다. 오. 우와 이걸 세워. 아 우리 제주도 삼다도에서 두 번째를 느낀다. 돌. 바람과 돌과. 예 한번 올려 볼게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한 번은 못 흔들긴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음식으로 바꿀게. 조심조심. 좀 더 뒤로 오. 우와. 오. 우와. 7층 됐어. 좋아. 오 사연이가 무너뜨리고 웃긴다. 안돼요 안돼요. 어 뭐해. 사연아.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 저 이제 1박 2일 제주도 여행 진짜 짧지만 굵은 여행을 마쳤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브이로그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